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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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로렌티 약하고? 진통제 줄여? 아, 그리고 맞다 자, 오늘부터 MPO 풀고 전화받아 네? 네, 택배인데요 유리타 씨 지금 댁에 계세요? 지금 집에 없으니까 소화전에 두고 가세요 엊그저께 보니까 소화전 꽉 찼던데요 그럼 문 앞에 던져두고 가세요 유리타 교수가 박지상을? 네, 요원에게 2알로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검진 기록 남았나? 데이터상 기록은 없습니다 아예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없다고요? 네, 정상적으로 잘 되는데요? 어젠 안 됐었나요? 펄스 옥시미트도 이상 없고요? 네 아니, 어떻게 이게 안 되냐? 저건 잘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아니, 어떻게 이게, 응? 봐봐, 딱, 되잖아, 응?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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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 있게, 응?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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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 있게, 응?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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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 있게, 응? 딱, 딱, 딱 참 대단한 거 한다 참 대단한 거 한다 참 대단한 거 한다 빨리 각자 위치로 빨리 각자 위치로 안 튀어가? 안 튀어가? 네, 네 한심한 것들, 아야 이거 되세요? 아, 되는구나 잘 봤어요? 아, 공간 이동도 막 하세요? 말을 해요? 말로 해요? 말, 말, 말 왜 자꾸 귀찮게 해? 뭘요? 귀찮게 할 거면 걸리지나 말든가 하는 족족 눈에 거슬리고 아 진짜 듣다 보니 열받네 내가 뭔 짤을 줬다고 어제까지 팬이었던 사람 괜찮나 체크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? 왜요? 어울리지 않게 사명감은 왜 느껴? 저기요 건성으로라도 고맙다 이런 말 하면 알러지 생겨요? 고맙다 길바닥에서 자다 입 돌아가지 않게 해줘서 이왕 할 거면 좀 진심을 담아서 앞으로 30cm 내로 내 몸에 근접하지 마 알았어? 내가 뭐 과장님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요? 어 어? 어? 아주 그냥 자아도 쩐다 정말 아 참 아 참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